고아!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넬레이싱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운동하기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리피터 어드벤처 시작하도록 할게요. 리피터 어드벤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피터 어드벤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피터 어드벤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리피터 어드벤처 시작하시겠습니다. 있었기 말이다... 연 closes 우리 . 싱째igi.. 잘 yhte sustain Allen가와는 모두 나오는 transmittedmniej Fantνial! 아 색 배틀 능력을 되찾았으니까 적의 색과 같은 색의 스킬로 공격하면 많은 데미지를 줄 수 있어. 기억해 둬. 자, 스킬을 선택해. 그쪽에서 공격하는 데 비쥬어! 스킬을 선택해. 고지 moyen에 가장 적의 색ought이 그게 좋습니다. 스킬을 선택하면 바로 도착해 진작. 칠할 수 있는데도 불편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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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5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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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트! 복근 카드! 힘을 내쉬면서 복부에 힘을 줘. 스킬을 선택해줘. 먼저 푸시! 좋아, 움직이자! 마스터 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바로 끄고야! 오케이! 엄청난데? 잘했어! 움직임 좋아! 좋아, 좋아! 최고야! 좋았어! 완벽해! 잘했어! 잘했어! 대단해! 잘했어! 굉장해! 좋아, 좋아! 훌륭해! 좋았어! 눈부셔! 좋아! 나이스! 좋았어! 좋아! 좋아! 완벽해! 좋아! 나이스! 좋아! 페이스링을 올려볼까? 좋아! 좋아, 좋아! 앞으로 10번! 바로 끄고야! 오케이! 파이팅! 좋아, 좋아! 정말 잘했어! 준비여! 좋았어! 이대로 날 대대고 계속 눌러줘! 그거지! 그거지! 야호! 보물삼자다! 여는 방법은 내가 알아! 여인 объект! 당연히! frontline! 나이스! b 보물삼자다! çar 달 110 늦은 박열 브레이든 겨 적의 색을 잘 보고 스킬을 선택해, 그대로 비틀어보자, 왼쪽! 적의 색은 괴로워요! 라이버로 사용하시면서 따름이 생성됩니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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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복근 가드! 링큰을 조일 때는 다리를 살짝 뽑혀 자 스킬을 선택해 허벅지 대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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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30번! 힙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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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 남았어! 앞으로 20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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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리안이 복구에 힘을 줘! 학소 얼마! 어깨에 지나치게 힘을 주지 않도록 해. 하나, 복근 카드! 계속 비서 조용! 가스가 얼마 안 남았어. 조심해! 허벅지 슬기! 정확한 자세로 힘차게 움직여봐. 왼쪽, 오른쪽! 좋아, 됐어! 팔이 아닌 복부의 힘을 줘. 하스가 얼마 안 남았어. 조심해! 좋은 거! 좋아, 움직이자! 오른쪽을 펼 때는 복부의 힘을 줘. 오케이! 나이스! 잘했어! 냉장해! 좋았어! 좋아 좋아 엄청난데? 좋아 좋아 반짝거리는 땀이 정말 아름다워 클리어 잘했어 엉덩이를 낮추고 기계 스트레칭 커리 오늘은 어제보다 좀 낫네요 멀리 뱀어제라 어 엉 어 음 스포츠 파이팅 파이팅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절반 남았어, 앞으로 20번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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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왼쪽, 왼쪽 앞으로 10번 왼쪽, 오른쪽 뜯어뜨렸어 네 목사, 조야 스킬을 선택해줘 스탠딩 트위스트 제대로 비틀어보자 왼쪽 왼쪽 앞으로 30번 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집중하자 왼쪽 절반 남았어 앞으로 20번 왼쪽 왼쪽 앞으로 10번 앞으로 5번 왼쪽 최고였어 복근 카드 주문내시면서 복부에 힘을 줘 지금 보충도 잊지마 언더 푸시 숨을 내쉬면서 링콘을 조이자 좋았어 바로 그거야 좋아 좋아 완벽해 좋았어 클리어 최고의 배터리였어 최고의 배터리였어 루프 끝까지 굽힌 다음에 쭉 뻗어봐! 좋아! 잘했어! 아주 좋아! 좋았어! 나이스! 훌륭해! 바로 그거야! 성공이야! 자, 스킬을 선택해! 그 다음은! 바로! 저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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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30번! 너의 중심에 기둥이 있다고 생각해봐! 왼쪽! 왼쪽! 절반 남았어! 앞으로 20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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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10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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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10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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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복근 카드! 팔이 아닌 복부에 힘을 줘! 스킬을 선택해 줘! 허벅지 들기! 정확한 자세로 힘차게 움직여봐!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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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30번! 허벅지 들기는 복근 트레이닝으로 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절반 남았어! 앞으로 20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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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여 recipes! vur hac! ти! 왼쪽! 자 스킬을 선택해 의자 자세 천천히 내려가자 천천히 제자리로 팔을 들어올릴 때는 다시 대짝 펴 천천히 제자리로 복근 가드 링크를 조일 때는 다리를 살짝 띄펴 키를 선택해서 공격해 허벅지 들기 정확한 자세로 힘차게 움직여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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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30번 줄기를 꼽꼽히 펴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절반 남았어 앞으로 20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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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10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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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5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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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펙트 복근 가드 탈이 아닌 복부의 힘을 줘 파크가 얼마 안 남았어 조심해 앉아서 무릎 당기기 좋아 움직이자 다리와 허리 강화에도 효과적인 운동이야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대단해 좋았어 좋아 좋아 바로 그거야 좋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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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데 좋았어 최고야 좋아 좋아 굉장해 좋아 움직임 좋아 잘했어 잘했어 욱부셔 좋아 좋아 베이스를 올려볼까 베이스를 올려볼까 오케이 할없고야 반짝거리는 땅이 정말 아름다워 엉덩이를 낮추고 기계 스트레칭 소리 기계 스트레칭 소리 기계 스트레칭 소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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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출발 해외 무언가를 빨아들이고 싶을 땐 날 좌우로 당겨줘 좋았어! 자, 스킬을 선택해 허벅지 들기! 정확한 자세로 힘차게 움직여봐. 앞으로 30번 골프를 확실히 들어올리자 절반 남았어 앞으로 20번 앞으로 10번 앞으로 5번 왼쪽, 오른쪽, 왼쪽 최고였어 스킬을 선택해줘 천천히 내려가자 천천히 제자리로 쉽게 튀지 않는 몸 만들기에 도움이 돼 천천히 제자리로 최저기 제자리로 천천히 제자리로 천천히 제자리로 나는 신험하자 이만if 자, 스킬을 선택해! 허벅지 대기! 정확한 자세로 힘차게 움직여봐!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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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30번! 힘에 맞춰 직동적으로 움직이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절반 남았어! 앞으로 20번!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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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10번! 왼쪽! 뜨냐! 복근 카드! 링크를 조일 때는 다리를 살짝 펼쳐! 키를 선택해 줘! 의자 자세! 전선square! 2번! 응! 숨을 활짝 펴! 완벽해! 복근 카드! 계속해서 조여! 수분 보충도 있으나? 정확한 자세로 힘차게 움직여봐!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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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30번! 허벅지 들기는 복근 트레이닝으로 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절반 남았어! 앞으로 20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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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덜 힘드네요. 좀씩 익혀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레디! 고! 레디! 레디! 고! 레디! 다리는 굽히지 말고 쭉 뻗어! 바로 그거야! 레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많이 틀렸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시간은 18분 22초 했고요. 소비칼로리는 105.20 칼로리 주무했고요. 총 주행거리는 1.15km로 어제보다 많이 됐죠. 아무래도 캐롱 스킬을 쓰다보니까 칼로리 소비량도 늘어나는 것 같고 총 주행거리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